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귤이 노지감귤 중에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. 이 품종은 극조생인데도 조생인데도 또 따라요. 극조생이라고 하는데 또 극조생 안에서도 일람이용 품종입니다. 이 귤이 가장 빨리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. 저장기간이 짧다는 거죠.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귤 옆에 달리는 것들은 참상해 조생감귤입니다. 조생귤. 조생감귤인데 일반 조생귤은 저장기간이 120일입니다. 120일 저장이 되는데 이 귤의 저장기간은 20일밖에 안 돼요. 저장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귤은 대단히 면적을 많이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때그때 출하를 해야 되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출하 목적이 아니라 저희 농장에 오시는 분에게 시식용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저희 농장에서 이 귤을 땁니다. 지금 따고 있는 걸로 드려볼 테니까요. 우리가 따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저희 농장 여기가 이제 제주도 농민 후계자 농장인데 이제 여러분들 시장이나 마트 가서 제주귤 먹다 보면 한 곳에서 귤을 샀는데 먹어보면 좀 단 게 있고 신 게 있죠. 그렇지. 귤을 고르실 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여기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. 꼭지, 꼭지.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 귤 꼭지가 없거나 꼭지 색깔이 노랗게 변한 건 먹지 마시라는 겁니다. 귤 꼭지가 없다면 떨어진 겁니다. 낙광. 두 번째로 이 꼭지 색깔이 노랗게 변한 것들 있죠. 그래서 카바이트 약으로 익힌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귤을 고를 때 반드시 꼭지는 파란색입니다. 어떤 걸 보다 다 꼭지는 파란색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 꼭지의 귤을 만졌을 때 이 꼭지의 귤이 말랑말랑해야 껍질 까보면 껍질이 얇아요. 이게 똑같은 품종, 즉 일반 조생귤인데도 일조량이 좋아서 단도가 높은 겁니다. 알았습니까? 그 말은 또 잘 배워왔습니다. 우리 선생님, 동영상 촬영은 이제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